자 좋았던 갑니다 오늘 우리 이제 또 혼동 어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요거 알고 있죠 많이 알고 있을 거에요 예 아니 알고 있죠 그쵸 또 여러분 이해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 뭐 예 이런 것들이 나와요 헷갈리면 안돼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 이멀전시 많이 외웠어요 얘가 뭐냐면 시작 긴급 이에요 긴급 긴급사태 근데 얘는 뭐죠 얘는 출연 이에요 출연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모지면 얘는 이멀전 c 야 c 약간 콩리 섞을게요 c 더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자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막 긴박스럽게 일어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제 눈이 왔는데 너무 긴박스러워 그럼 사람은 막 욕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멀전 c 뜻이 뭐 시작 긴급사태 우리가 그 긴급한 상태에서 뭔가 뭐 약간 뭐랄까 구급할 때 있잖아요 그거 뭐야 어 구급 조치 같은 거 그걸 뭐에 이멀전시 매절 쓰라고 의 이멀전시 듣기만 하세요 가볍게 그냥 요것만 시작 이멀전 c 긴급사태 갑자기 일어났다 이거야 갑자기 갑자기 얘는 갑자기 추려는 거 이멀전시 그 이멀전스 하면 뭐가 돼 출연 이멀지가 영어로 보죠 시작 나타나다 추려하다 근데 너무 갑박스럽게 나타나서 이멀전 c 이런 느낌이 살잖아 그치 그 뭐가 돼 하나 둘 셋 긴급사태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요거 많이 알고 있죠 접도어를 빼면 공통점 차이점을 나눠보면은 포인트는 예죠 얘는 뭐냐면 혹시 미니스터리라는 영어 다 나왔어요 미니스터라 얘가 영어로 뭐냐면 장관 장관 그치 왜 미니 미니 작은 어깨에 별을 달고 있어 스타 아 미니 별 잘 짜 장군들 장관들 그 뭐죠 유명한 우리 아빠가 사성장군이래 어 유명하죠 이거 유명한 저명한 시작 유명한 유명 명성이 있다 유명한 장군이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1분 2분의 미니시야 미니 그럼 얘는 1분뿐이 없어 강조 어떤 일을 하는데 1분뿐이 없어 임박하고 절박하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1분도 없어 나는 1분도 없어 시간이 없어 임박하고 절박한 거죠 임이니까 인자를 살려주세요 임 임박한 절박한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얘 얘 헷갈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알고 있죠 어반 하면 뭐야 도시의 도시의 사실 얘가 도시라는 단어예요 메스포타미아의 타락한 도시의 이름이 우루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루라는 곳에서 갈대야 우루라는 곳에서 하란이란 도시를 거쳐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죠 그때 나오는 게 우루야 도시 그런데 얘는 뭐냐면 확장어놔요 도시 남자는 어떤 데죠 물론 틀려요 얼굴마다 틀려 근데 보통은 시골 남자보다 도시 남자가 세련된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원빈 이런 분은 강원도 분이시래죠 그 강원도 완전히 한국 남자에 그냥 다 쓸고 갔잖아 그분은 그래서 뭐냐 도시 남자 세련됐다 이거 얘는 세련된 다시 한번 도시 남자 세련된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둬야 될 건 얘는 이제 알 거니까 얘의 포인트를 둬야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많이 알 거니까 얘의 포인트를 둬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멀젠 C 뜻이 말이야 긴급사태 나타났다 출연 얘랑 헷갈리면 안 되고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멀젠 C 긴급사태니까 이멀젠스는 출연 그렇습니까 에미넌트의 뜻은 뭡니까 유명한 저명한 이미넌트의 뜻은 뭡니까 시작 1분도 없어 뜻이 뭐가 돼 시작 임박한 절박한 옆으로 갑니다 얘는 도시의 얘는 뭐가 돼 도시 남자 어떻다 세련된 음 좋아했던 그럼 1분도 없어 1분도 없어 1분도 없어 1분도 없어